우리가 고우 뭐 하세요? 지금 인서트 찍는 중이에요 즐겁게 대화 나누는 척 하세요 중간중간에 쓰게 아니... 얼굴에 대화야? 이거 딱 해가지고 오사카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노래 있잖아요 You got to rule I ain't no sitting down When I get in the zone Just give me my crown Let the king take his throne Get the heads Just grab that to me Just grab that Back to me 맨날 누져? 웅파타임 모릅까? 제일 웃기니까 이제 진짜 생전 처음 왔으면서 맨날 늦네 맨날 늦어놓고 이번 한 번쯤 일찍 왔다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아니 정장 입고기로 했으면서 왜 정장이에요 정장이에요? 장미식 때 이거 입고 가요? 포스 포스 상견례 위험한 상견례 위험한 상견례 한우구이 스페셜 김나성이 사는 겁니다 왜? 진짜로? 니케 축제비 받은 걸로 한우 쏘세요 축제비 생갈비? 내동생갈비? 생갈비? 말도 안 되는 드립이 됐어 진짜 내동생갈비 몰라요? 뭐라고? 내동생갈비 몰라 베지터는 생갈비 몰라 뭐? 간판인데 내동생갈비인데 이응이 안 들어와가지고 내동생갈비를 입고 있어 아 그게 약간 육체 뭐지? 시체육회 안동시체육회 안동시체육회 자동생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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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하기로 했나봐 너랑 너 방송 안하는 시간에 방송하지 어제 쉬었냐 어? 어제 쉬었냐 휴방했지 원래 갔다왔잖아 서울팟궁 갔다왔잖아 휴방이었지 철저하게 철저하게 분업이 돼있어 아 나 방송 잘했네 감동을 냈어 뭐야 갑자기 옷을 갑자기 옷을 벗는 갑자기 옷을 벗는 갑자기 옷을 벗는 나 방송 야송이에 비하면 묵관하는거지 5시간 6시간 5시간 6시간 월요일에서 딱 계층 먹는거야 아니 오늘도 운전하고 왔잖아 트럭운전사여서 토요일엔 트럭운전사이지 얘가 빌려주 일로 열심히 하고 있지 남의힐 가지고 남의힐 가지고 남의힐 가지고 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힐이 없더라 쓸 일 있냐 씨발 어디갔지라고 하루 뒤에 생각나 아 맞다 사실상 렌트카야 렌트도 아니 장기렌트야 장기렌트 제가 언어판 앞에 후루 하는거 하고 붙어놔야돼 팔 안아프냐 아 이정도는 근접 운동하는샘 치고 하는거지 운동도 안하면서 요새 뭐하는거야 일 많냐 왜 뭐하는게 며칠에 한 번 갔어 쏘였대 너무 귀여워 요새 부쩍 자주 져라 요새는 2주일에 한 번 가고 그래 나도 그럼 나도 요즘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왔는데 요즘은 진짜 한 3... 4일? 그냥 가슴이 같아 위로가 이렇게 아래로 빠질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가 자라지는 거 아니야? 수고 웰컴 투 더 정글 동치미 나박김치 아니야? 동치미 아니야? 자막으로는 동치미라고 할 거야 우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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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오 딱 이렇게 한다고 보여줘야지 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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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누가 그래요 봐봐 오사카에서 하는 사람들 오사카에서 안 그래 그렇게 으에에에에 그런 리액션 안 해요 으에에에 일단 이렇게 하면 형 뭐시는구나 여기서 모정이 들어가야지 이씨 굳이 음식 찾을 모정을 왜 하지 쟤는 연애를 안 해서 몰라 흐에에 흐흑 흐흫 누가 보면 연애 한 번도 안 한 줄 알겠네 모솔 아니에요? 김하성 모솔이잖아요 김하성 딱 카배로구 말해줘요 저에게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 센스가 없어 애가 아, 감이 없어 애가 아 감사합니다 우와 오 묻힌 이건 찍어야 해 먹읍시다 네 드세요 사진 누가 올려주겠지 네 드세요 간장이구나 갑자기 옷을 벗는 오 진짜 옷을 벗는 추운데 왜 벗어 안녕 자 김나성씨 한접하시고 낯을 평가해주세요 내가 제일 긁은거같이 먹는다 하하하하 고독한 소식가 아 배불러 벌써? 벌써 지금 치사량이야 이게 뭐야 이게 토마토 사와 토마토야 안먹어 토마토 안먹어? 왜? 생토마토를 안먹는거야? 어 생토마토 깻잎급임 그건 좀 심한데 이해가 한번에 확 됐어 들어보니 변수판수는 깻잎을 안먹으니까 깻잎 논쟁에서 면역이네 일단 테이블에 올라온 순간 치워버릴거야 하하하하 새로운 깻잎 논쟁 먹느냐 마느냐 일단 내가 안먹는데 뭘 먹고 있냐면서 치워버릴거야 요즘 소식 유튜브가 떠오르고 있는거 아십니까? 예? 그래요? 예 뭔소리에요? 연예인분들이 되게 적게 먹으시는 분들이 아아 봤어 봤어 조회수 100만 200만씩 나와요 박수현씨가? 예 딱 적기다 지금 얼마나 빨리 먹어? 너는 노식으로 가자 안먹는걸로 절식으로 가자 절식가 무슨 놈이네 하하하하 아니 나성이 밥먹을때 깔끔하게 먹잖아 예 정갈하게 먹으니까 그릇닦이로 가 다루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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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같은걸로 슥 닦아주면서 하하하하 다루공양하고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어 물 그거 다 마시고 아멘에만 기도를 내 아멘을 왜 종교대통합 종교대통합 음 맛있다 편안이 오셨나봐요 광고에요? 네 마트 해보셨나봐요 약간 그거 같았어 뭐야 청년파리손네 재림 나갔어요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나갔어요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그러세요 오와 응 왜 이렇게 있어요 이거 오시려는데 나 진짜? 몰랐어 타이밍 진짜 잘 굽네 오 연어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야? 어 덩어리야 연어 씨 야 그래 먹어 국이 아니야? 또 먹어 연어 논란 일으킬 뻔했네 또 먹어 이쁜어논직 연어논직 연어 두개 붙어있는거 떼주면 됩니까 안되니까 여자친구가 김나성한테 안 돼 안 돼? 다 먹어 다 먹어야 돼 절대 나누면 안된다고 하네 안 되니 그럼 그래 깻잎은 다 줘도 되지만 깻잎은 그냥 내가 접시채로 줄게 너 앞에 갖다 놓을게 깻잎을 김치만 한 번만 더 먹어봐 아 카륵하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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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하하 진짜 먹기 싫어하는 표정이야 하하하 뭔 소리야? 진짜 맛있게 먹는 건데 하하하 진짜 억지로 먹는 표정이었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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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뭐죠? 물이 뭐죠? 여긴 사막인데요. 여긴 사막인데요. 신선한 신선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추워. 추워서. 너네 어디 연애 나가냐? 저요? 연애할 사람 없는데. 어때? 넌. 왜 지랄? 목소리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목소리야? 그런가? 갑자기 삶을 부정당하고 있어. 그런데? 아닌데 얘 저번에. 움찔. 됐어 됐어. 여기서 끊으면 개웃기겠다. 알갈리. 세월갈리. 쟤 뭐지? 나이가 먹긴 했네. 옛날에는 나름 힙했거든? 뭔가 머리도 막. 길러가지고 막. 얼궁 하자. 야 이 정도면 얼궁 해도 될 거 같아 그냥. 제일 못생겼을 때 하는 거야. 점점 못생겨지고 있는데 왜 손해 아니야 그러면? 진짜 가든가. 어차피 내 손해 아님. 내 얼굴 아님. 그냥 내가 해보는 거야. 날씨가가ence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축할 때, 그런 벽에 있는 게. 엎드립니다. cartbus에 얘기한 게.